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 1독 끝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성경은 굿 뉴스입니다. 성경으로 이렇게 매일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 가득하기를 오늘도 소망하며 굿 뉴스 하나님의 복된 소식 성경으로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창세기 15장에서 17장을 읽겠습니다. 와우 이제 창세기 15장에서 17장 통으로 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이삭의 출생으로 하나님의 계획 모리아산 번제가 준비됩니다. 다메색 엘리에셀도 아니고 이스마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끝내 이삭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 모리아산 번제를 위한 큰 밑그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믿으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던 아브라함은 가난 전쟁 후의 보복의 두려움과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자손이 생기지 않자 점점 두려워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이후 요소아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이렇게 친히 찾아주셔서 언제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시고 사명을 주심으로 오히려 큰 상급을 받을 기회를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 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용기를 가지게 되는 이유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이 두려워하는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당시 고독 근동의 관습대로라면 후사가 없는 가정에서는 종을 양자로 삼는데 아브라함이 타메색 사람 엘리에세를 자신의 후사로 염두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셀 수 없는 하늘의 무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히브리어로 아만에서 유래한 단어로 이는 양육, 보존, 의탁, 신뢰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인간이 의롭게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한편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당시 고독 근동의 관습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시도합니다. 즉 자신의 여정 하가를 통해 아브라함의 후사를 얻고자 했습니다. 이 일을 실행으로까지 옮겨져 하가를 통해 이스마일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스마일의 태어남은 결국 아브라함 가정에 더 큰 문제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중에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들이 동원되기도 했습니다만 결국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사라를 모든 민족의 어머니로 삼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징표로 한례를 행한 후에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를 통해 약속의 아들 이삭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 모리아산 번제가 준비되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창세기 15장의 약속은 출애굽기 1장에서 성취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의 약속, 즉 셀 수 없는 하늘의 무별은 출애굽기 1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주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질문합니다.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일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가져와 중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두고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시더니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개기될 것과 그 후에 그들이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요셉의 입애국과 모세의 출애국의 400년의 밑그름을 크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애국강에서부터 큰강 유프라데까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차지할 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지역은 당시 가난한 칠족을 포함한 10개 부족들이 살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이후 야곱의 70명의 가족들보다 본의 아니게 먼저 선발대로 애국에 들어간 요셉이 그 형들에게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여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했던 것은 요셉이 그의 중조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증거이겠습니다. 세번째 포인트 땅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 모세 다위까지 3차에 걸쳐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가난과 관련하여 네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갈대야 우리에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둘째 가난 안에 도착했을 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셋째 조카 로시 떠난 후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넷째 조카 로스를 구출한 후 내가 이 땅을 애국강에서부터 큰강 유보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결국 이 하나님의 약속은 500년 후 모세 때에 가난한 땅의 동서남북 경계가 만들어지고 천년 후 다위과 솔로몬 때에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네번째 포인트 성경에서 중요한 언약의 징표 4가지는 즉 무지개, 한례, 언약계, 십자가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 언약의 징표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의 징표로 한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한례의 시작은 이삭이 출생하기 1년 전 아브라함이 즉시 시행하였습니다. 한례의 끝은 사도행전 제1차 예루살렘 공의의 결의 후 즉시 종료되었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모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 나라 언약을 맺으시고 징표로 언약계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인간의 죄를 사여주시는 징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다섯번째 포인트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짓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을 짓습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의 이름도 그들이 모두 태어나고 낳은 후에 지어졌습니다. 모세의 경우는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인데 생후 3개월이 지나 애국 공주에 의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삭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 태어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보리엘 천사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삭과 예수님의 이름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모리아산 번제에서의 이삭과 갈보리산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이야기는 이후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5장에서 17장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의인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도덕적인 성인군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과 순종을 꿈꿔 봅니다. 꿈도 지혜도 노래도 용기도 하나됨도 언유도 겸손도 다 성경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성경으로 용기 내시고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오늘도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세상에서 매일의 삶은 힘들고 고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오늘도 힘차게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된 소식 굿뉴스 오늘의 말씀 창세기 18장에서 21장을 읽겠습니다. 와우 이제 창세기 18장에서 21장 통으로습 이야기 통습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아브라함 개인과 그의 가정을 선택하신 이유는 의와 공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은 개인, 가정, 그리고 나라 이야기를 통으로 담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갈대상자에 놓인 것은 분명 모세 개인의 일입니다. 동시에 아버지는 갈대상자를 만들고 어머니는 태웠으며 누라가 망을 봄으로써 완벽하게 뜻이 잘 맞고 화목했던 모세의 가정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어린 모세가 죽을 확률 99%인 갈대상자에 태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가정이 민족은 이루고 있으나 나라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엠에 태어나신 것은 예수님 개인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한 가정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베들레엠까지 가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로마 제국이 모든 식민지 백성들에게 고향에 가서 호적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즉 로마 제국과 유대나라 이야기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또 나라 이야기를 크게 구분하면 구약성경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의 언약에서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으로 가는 세계 경영 과정에서 5대 제국 즉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을 사용하십니다. 이처럼 성경은 개인과 가정과 나라 이야기를 통으로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 의와 공도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인 의와 공도의 나라를 위해 이삭은 태어난 지 8일째 되던 날 한례를 통해 믿음을 학습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충분한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번제를 잘 배웠습니다. 그렇게 이삭은 청소년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모리아산 번제 시험으로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 심판을 유보하고 싶어 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아브라함보다 더 막고 싶으셨던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서 의인을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고 한 번, 두 번, 세 번 거듭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대답 속에서 할 수만 있다면 심판을 유보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죄악이 가득한 곳까지도 심판을 유보하고 싶어 하신 이유는 그들에게까지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자 합니다. 예수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느라. 이스라엘 족소가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주는 주권자, 통치자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티끌이나 재화 같다며 자신을 낮춥니다. 티끌은 히브리어로 아팔와 에펠인데 이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철저히 부정하는 최대의 겸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안타깝고 슬픈 흥정에도 불구하고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공의의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죄에 대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소돔에 살던 롯의 가정의 세 가지 어리석은 선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롯의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롯은 아버지와 같은 아브라함이 양보하며 땅을 먼저 선택하라고 했을 때에 여와의 동상 같고 애국당같이 보였던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것입니다. 둘째, 롯의 아내의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뒤를 돌아보는 선택을 함으로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셋째, 롯의 두 딸들의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롯의 두 딸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방식을 따라 자손을 만든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이후, 큰 딸의 아들은 모압의 조상이 되고 작은 딸의 아들은 안문자손의 조상이 됩니다. 세번째 포인트, 아브라함의 실수를 하나님께서는 뒷걸음쳐 들어가 덮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같은 실수를 두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아름다운 아내를 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 안에 정착해 사는 동안 흉년이 들자 한 번은 애굽으로 또 한 번은 블레셋으로 잠시 살기 위해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아브라함의 가장 큰 걱정은 아름다운 아내 사라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짜낸 꼼수가 바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왕 바로를 만나기 전에 사라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고 블레셋의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말합니다. 나의 누이라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걱정했던 대로 사라의 미모는 가는 곳마다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것은 더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문제가 너무 커지자 하나님께서는 직접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의 실수를 뒷걸음쳐 들어가 덮어주십니다. 네번째 포인트, 하나님과 아브라함 가정의 웃음, 그가 바로 이삭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길고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그 가정의 이삭이라는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라는 처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런데 1년 후 정말 그녀의 품에 아들을 안고는 진정한 웃음을 웃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름 뜻이 바로 웃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삭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친히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예수님은 첫째 정하신 때에 둘째 초자연적 방법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삭과 예수님을 향한 특별한 뜻과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리아산 번제와 갈보리산 번제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미래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하갈에게도 광야 샘물을 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 가정에 이삭이 태어난 일은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갈을 통해 태어난 이스마일이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삭의 생명은 귀히 여기시고 이스마일의 생명은 경히 여기시나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이 하나같이 다 소중합니다. 다만 모든 민족을 향한 특별한 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이 이삭에게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일을 위해 간절하게 우는 하갈에게 광야에서 샘물을 볼 수 있도록 눈을 밝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일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이스마일의 족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일에게도 주신 약속도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8장에서 21장까지 읽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때와 기아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를 꿈꿉니다. 꿈도 지혜도 노래도 용기도 하나됨도 원유도 겸손도 다 성경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성경으로 꿈꾸시고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오늘 또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그 순간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최고의 순간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날 아브라함의 그 순간은 언제일까요? 아브라함의 그 순간은 모리아산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소식 굿뉴스! 오늘의 말씀 창세기 22장에서 24장을 읽겠습니다. 와우! 이제 창세기 22장에서 24장 통으로습 이야기 통습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시험장에 아무나 들여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시험하시지 않습니다. 시험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된 자, 그리고 시험장에 들어가 진지하게 시험에 응할 만한 성숙한 사람에게 시험을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욕, 훈련받은 60만 명의 만나세대, 다윗,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들은 모두 정말 어려운 고난도의 시험을 멋있게 통과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치를 만한 실력이 갖추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콕 집어 말씀하신 대로 백세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이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실전이었고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좌구 우면하지 않고 거침없이 하나님께로 전진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동시에 이삭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이 없어지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신앙적인 갈등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즉 요구사항 그 자체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요구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에 집중한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이니 하나님의 시험대에 오를만 하겠죠. 두 번째 포인트. 유대인의 가정교육은 아브라함 가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유대인의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무엇이든지 질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하는 어떤 질문도 성경으로 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가정교육의 시작을 아브라함 보터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화가 유대인 가정교육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면서 대화를 합니다. 아들의 어깨에는 번지에 있을 나무가 아버지의 손에는 불과 칼이 들려있었습니다. 이삭이 질문합니다. 아버지 번지에 있을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지에 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의 이 질문은 너무나도 월등하고 영특했습니다. 번지에 대해 그동안 아버지께 잘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번지에 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 중요한 순간에 아들에게 여호와 이래를 스스로 고백하고 또한 교육한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모리아산 번제는 2000년 후 갈보리산 번제의 예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번제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칩니다. 그리고 이삭을 결박하여 재단 나무 위에 놓습니다. 이때 이삭은 깨닫습니다. 번제할 재물이 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번제의 재물이 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순간 이삭도 아버지의 행동에 순종할 것인지 도망할 것인지 결단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결박한 이삭의 심장에 드디어 칼을 겨눕니다. 이때 하늘에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여하는 줄 아느라. 하나님의 심장이 터지는 순간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 절대적인 사랑과 신뢰 그리고 순종이 없었다면 이 모리아산 번제는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그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이삭. 즉 아버지와 아들의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의 가슴을 터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원하신 것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번제를 그토록 기뻐하신 이유는 2000년 후에 모든 인생들을 위한 갈보리산 번제를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갈보리산 십자가 번제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중간에 스탑 없이 끝까지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모리아산과 갈보리산에서 서로를 위해 목숨과 같은 아들을 내어주는 경험을 공유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 벗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 화목제물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인간들에게 알게 하신 책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네번째 포인트 아브라함 평성의 동역자 사라가 역사에 남긴 소망의 흔적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막벨라 굴입니다.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가난한 땅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처음으로 소유를 삼은 땅입니다. 그 막벨라 굴에 사라가 묻히고 아브라함이 묻힙니다. 그리고 이삭이 묻히고 리부가가 묻힙니다. 이후 그곳에 레아와 애굽에서 죽은 야굽이 묻힙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으로서 뿌리가 되는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의 평성의 동역자 사라가 가장 먼저 묻힘으로 시작됩니다. 다음은 사라의 믿음입니다. 여왁께서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라가 이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행하신 일을 지금 자신에게도 행하실 수 있다는 믿음과 기도가 결실을 맺게 한 소망이 된 것입니다. 헨나를 통해서는 사사시대를 종식하고 제사장 나라 미스바 세대를 열었던 사무엘을 마리아를 통해서는 온 세상의 구원사역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게 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다메색 엘레에셀의 기도는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기도입니다.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위해 다메색 엘레에셀에게 중요한 미션을 맡깁니다.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는 중차대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을 다메색 엘레에셀에게 맡기며 세 가지를 부탁합니다. 첫째 가나한 족속에서 택하지 말 것. 둘째 아브라함의 고향 친척 족속 가운데 택할 것. 셋째 이삭을 가나한에서 데리고 나가지 말 것. 다메색 엘레에셀은 아브라함의 사자가 되어 이 일을 담당했습니다. 여기에서 사자란 휘부리어로 말라크인데 보냄을 받은 자, 전달자, 천사, 선지자, 제사장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메색 엘레에셀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 그리고 실천하는 자로 아브라함의 사자의 일을 맡았던 것입니다. 장세기 24장을 보면 다메색 엘레에셀의 기도가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메색 엘레에셀의 기도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이삭의 신부감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명을 이을 다음 세대 계승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삭의 아내는 여호와 이래의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음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신부감을 우물가 조건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이 기도는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에 응답을 받습니다. 다메색 엘레에셀의 이 기도는 아브라함에게서 이미 충분히 배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 그리고 여호와 이래의 삶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장세기 22장에서 24장까지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보다 더한 아들까지도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주므로 하나님의 벗 친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나의 친구 이 사실이 정말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굿 뉴스입니다. 꿈도 지혜도 노래도 용기도 하나됨도 오늘도 겸손도 다 성경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또 친구 되신 주님과 동행하시는 행복한 하루 승리하시는 하루 되십시오. 와우! 오늘 또 성경은 굿 뉴스입니다. 오늘은 순종과 양보의 사람 이삭을 만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아브라함과 이삭을 충분히 알아서 천국가서 그들을 만날 때 나눌 이야기가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서 성경의 유명인사들을 직접 만나게 되면 얼마나 반가울지 생각만 해도 설렙니다. 그 설렘을 가슴에 담고 1년 365일 차근차근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소식 굿 뉴스, 오늘의 말씀 창세기 25장에서 27장을 읽겠습니다. 와우! 이제 창세기 25장에서 27장 통으로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의 꿈이 아브라함에서 다음 세대 이삭으로 계승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다음 세대로 계승됩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라가 묻혀있는 막벨라 굴에 묻힙니다. 아브라함의 장례는 이삭과 이스마일이 함께합니다.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 대가를 치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산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이 있는 땅, 가난한의 꿈의 기초를 놓고 떠납니다. 그 대단한 사람 아브라함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 14장으로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은 후 그의 아들 이스마일과 이삭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마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민족을 이루었고 아브라함의 신앙은 이삭에게 계승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아브라함 한 사람에서 시작하여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이 계속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포인트. 이삭은 문제가 생기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안을 찾기보다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다립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서 100세가 되기까지 25년을 기다려 이삭을 그의 품에 안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다메색 엘레에셀과 이스마일이라는 대안을 찾았었습니다. 반면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후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음에도 인간적인 대안을 찾기보다는 기다리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왁께 간구하며 여왁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부가가 임신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삭과 리부가에게 에서와 야곱 쌍둥이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작은 아들 야곱이 큰 아들 에서를 대신하는 장자의 권한을 가질 것을 미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장자권은 히브리어로 백호라입니다. 이는 첫 해를 여는 자라는 뜻으로 가족 대표로서의 권한과 곱절의 재산을 상속받는 권한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자권의 문제는 결국 에서와 야곱의 갈등을 야기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추이기도 합니다. 세번째 포인트 이삭 순종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양보로 품위를 보여줍니다. 모리아 산에서 이삭의 순종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리고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상의 순종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 순종의 사람 이삭이 이제 양보하는 일로 세상을 또 한 번 크게 놀라게 합니다. 아브라함 때처럼 이삭도 흉년을 맡게 됩니다. 그러자 이삭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불레새새 땅 그랄로 삶의 거처를 옮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과 자손에 대한 말씀을 이삭에게도 해주십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흉년임에도 그랄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백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셨습니다. 이 백배의 결실은 콩 심은데 콩 난다는 인과율의 법칙이 아닙니다. 자연적 원리를 넘어선 하나님의 직접적인 기적이었습니다. 이삭에게 주신 이 백배의 기적은 이후 요셉이 애굽에서 바로의 꿈을 통한 7년 풍년과 7년 흉년 문제를 대처할 때에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다라고 말한 근거가 됩니다. 풍년과 흉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이삭을 통해 야굽과 그의 아들 요셉까지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블레셋의 땅 그랄에서 이삭이 백배의 결실을 통해 거부가 되고 점점 창대해지자 그랄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파놓은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목축업과 농경 사회에서 이는 마치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땅을 떠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자 이삭은 그들과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거처를 그랄 골짜기로 옮기고 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랄의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이 우물을 가지고 다투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자 이삭은 그랄의 목자들에게 우물을 양보하고 또다시 우물을 파면서 끝까지 그랄의 목자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언제나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대했고 양보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고상함과 품위를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 아우삿 그리고 군대장관 비골이 이삭을 찾아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네번째 포인트.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의 계승은 순조로운 패턴 터치였다면 반면 이삭에서의 야곱으로서의 패턴 터치는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삭과 리부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예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리부가에게 에서와 야곱 상둥이를 주시며 분명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삭과 리부가는 에서와 야곱을 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지혜롭게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과 리부가는 각자 자신의 생각대로 에서와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사이에 장작권 문제로 갈등의 조짐이 보였음에도 그 문제를 간과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두 아들이 한 집에 함께 살 수 없게 만들었고 20년 동안이나 형제가 원수처럼 만나지 못하고 따로 살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아버지의 축복은 아들의 미래 이야기가 됩니다. 성경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해 주는 멋진 장면들이 있습니다. 또 아가 샘과 야벳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그 열두 아들에게 축복해 줍니다. 결국 아버지들의 축복은 아들들의 미래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이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복된 말씀을 듣는 것. 오늘 우리의 가장 복된 미래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25장에서 27장까지 읽었습니다. 이삭의 기다림과 순종 그리고 양보의 모습은 정말 멋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삭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헤아려보고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꿈도 지혜도 노래도 용기도 하나님도 온유도 겸손도 다 성경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또 성경으로 온유와 겸손을 꿈꾸시고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매일 20분이면 누구나 성경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인생의 여정길에 누군가 용기와 꿈을 준다면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인생이겠습니까? 오늘 야곱의 인생을 함께 살펴보며 야곱이 고단한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어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차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28장에서 30장까지 읽겠습니다. 와우! 이제 창세기 28장에서 30장 통으로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가나안에서 출생한 야곱은 가나안을 두 번이나 떠납니다. 한 번은 형 예설을 피해 북쪽 하란으로 또 한 번은 흉녀를 피해 남쪽 애굽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야곱이 가나안을 떠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첫 번째는 형 예설을 피해 북쪽 하란으로 도망하던 길에 베델에서 돌을 베개삼고 자면서 야곱이 꿈을 꿉니다. 꿈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하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야곱과 그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약속도 주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소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은 이후 추라고 말할 때 야곱의 하나님으로까지 업그레이드 되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소개됩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두 번째 오랜 세월이 지난 후 흉년을 피해 가나안을 떠나 하란과는 정반대 방향 즉 남쪽 애굽으로 떠날 때 부엘세바에서 꿈을 꿉니다. 지난 젊은 시절 형과의 갈등 때문에 가나안을 떠나 하란에 가서 20년을 살았던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노년의 야곱은 또다시 가나안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살아생전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이며 죽어서야 돌아올 길을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부엘세바에서 야곱의 꿈으로 찾아오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면서 야곱에게 용기와 확신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두번째 포인트. 빈털터리 야곱이 하나님께 11조를 약속합니다. 야곱은 형 애설을 속여 장자권을 받아내고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까지 받아 냅니다. 그러나 야곱의 실상은 말 그대로 장자의 권한만 가지게 되고 장자가 받는 갑절의 재산 상속은커녕 차자의 몫까지도 챙기지 못한 채 도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당장 먹을 음식과 입을 옷까지도 걱정해야 하는 빈털터리 신세로 길거리에서 노숙하며 돌을 베개삼아 잠을 자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험악한 형편 속으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땅과 자손의 축복을 주시며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다시 가난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로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베델은 성경 전체에서 예루살렘 다음으로 많이 등장하는 성경의 지명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다시 평안하게 가난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자신이 기둥으로 세운 돌베개는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11조를 바치겠다고 소원을 합니다. 소원은 히브리어로 네데루입니다. 이는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야곱의 11조 소원은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롯 구출 전쟁 후 살렘왕 멜기 세대에게 바쳤던 11조에서 배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318명을 데리고 전쟁에 참여했던 것은 말 그대로 all or nothing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면 모든 것을 가지게 되지만 전쟁에서 치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전쟁에서 all, 전부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최초로 11조를 바쳤던 것입니다. 야곱 또한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목숨을 건 전쟁터와도 같은 하란으로 떠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하란에서 승리하고 살아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겠다고 소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빈털떨이 야곱의 11조 소원을 받으셨습니다. 세번째 포인트 하란에서 태어난 야곱의 12아들은 400년 후 애곱에서 12집화가 됩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면서 눈붙일 겨를 없이 일한 결과로 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라엘을 아내로 얻기 위해 7년을 며칠같이 여길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야곱은 4명의 아내를 통해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습니다. 물론 12번째 막내 아들 베냐미는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여정 중에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그리고 이삭에서 야곱으로 힘겹게 이어지던 자손의 축복이 야곱 때에 이르러 12명의 아들로 풍성해졌습니다. 그러나 풍성해진 가족들 사이에서 야곱은 아내 라엘에 대한 사랑이 더 각별했습니다. 그래서 라엘에 대한 사랑은 아들 요셉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이러한 요셉 사랑은 지독한 편애가 되어 결국 가족 간에 갈등을 빚게 됩니다. 이후 이 형제 갈등은 창세기 후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결국 남쪽 애곱에서 12형제는 요셉의 주도화에 화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란에서 태어난 이들은 가나안에서 잠시 머물다가 결국 애곱으로 내려가서 열두지파의 뿌리가 됩니다. 네번째 포인트 흥정의 달인 야곱 도리어 흥정의 속수입니다. 야곱은 어려서부터 흥정의 달인이었습니다. 형 애서와 팥죽을 가지고 흥정을 해 장자의 명부를 얻는 일에 성공합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 야곱은 결국 도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 야곱은 하란에서 외삼촌 라반과 두번 흥정했습니다. 첫번째 흥정은 라엘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7년간 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외삼촌에게 속아 결국 14년을 일하게 됩니다. 두번째 흥정은 일한 품삭입니다. 라반은 품삭을 10번이나 속임으로 야곱은 이 흥정에 또 속습니다. 야곱은 자식을 얻는 과정에서도 흥정했습니다. 라엘과의 흥정으로 비라를 레와와의 흥정으로 실바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두 아내 라엘과 레아는 합한 채를 갖고 서로 흥정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흥정은 도리어 흥정에 속고 가정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섯번째 포인트 야곱은 하란에서 가난으로 가져갈 수 있는 재산만 모읍니다. 야곱은 6년에 걸쳐 재사를 모아 번창합니다. 야곱은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하며 재사를 모았는데 사실 모두 가난으로 가져갈 만한 것만 모읍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하란에서 평생 살 뜻이 전혀 없었고 반드시 가난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빈털터리로 시작했던 야곱의 재산은 그야말로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낙위가 많았더라 라고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재산을 물려받은 형에서의 재산과 비교해도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20년 동안 목축업을 전공했습니다. 이후 야곱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고샌땅에 머물 때 목축업으로 큰 성과를 냅니다. 특히 수백년이 지난 후 출애굽 때 벽돌 굽는 고된 노동 속에서도 약 2만 3천 히브리 가정에서 1년 된 어린 양을 6월절 양으로 모두 잡을 수 있을 만큼 목축업으로 흥황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28장에서 30장까지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보여줄 땅이었던 가난한 땅이 이삭을 거쳐 야곱대에 이르러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난한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란을 향해 가던 중 지쳐 쓰러져 돌베개를 베고 잠든 야곱을 찾아오셔서 큰 꿈으로 미래를 그려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꿈과 용기를 주시며 격려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살리는 굿 뉴스입니다.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 뉴스로 행복하시며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그녀석인의 김남 tra 주님의 자람ced 후 하나님의 기록을 gumm upon